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태평양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혼란스럽죠? 선생님도 지금 저도 이런 상황을 좀 처음 겪어봐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3년 정도 전에 수능 전날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갑자기 수능이 좀 일주일이 연기가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한 번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 뭐 그때 여러분들은 수험생은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때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나? 뭐 그때쯤에 그래서 갑자기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된 사건들 아마 다들 기억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가장 좋은 거죠. 그래도 그때는 모든 학사 일정은 마무리되고 딱 시험 보기 전날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그동안 쭉 공부했던 대로 일주일만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계약 일정도 다 늦춰지고요.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계약 일정이 늦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날부터 차례대로 온라인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현장 학교에 나가는 건 또 학교마다 이제 지역마다 어떻게 좀 차이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학교 계약을 해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뭐 선생님과 같이 인강도 같이 듣고 그리고 쭉 보통 우리 계획된 쭉 이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 개념 정리하고 6월 평가원 대비해서 문제풀이 그다음에 실전 연습하고 그 후에 여름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개념 복습하고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해서 수능 딱 11월 셋째 주에 시험 보는 딱 그 커리큘럼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거의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겠지만은 나름 좀 혼란도 겪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우왕좌왕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준비했던 커리큘럼에 맞게 지금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중심에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저랑 같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났던 드라마대서처럼 전적으로 저만 믿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까지 지금 쭉 따라온 학생들은 선생님이 매주 올려드리는 강의 듣고 수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쭉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중심 잡고 진행을 할 테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구학 강의는 지구학 문제 지구학 수능 만점은 선생님이만 믿고 좀 따라오세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아진 상황이죠. 원래 2월 말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지배서라든가 그리고 근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장소에서 다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학이라는 과목만 놓고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현재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메이징한 문제풀이라고 해서 선생님 커리큘럼이 크게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그리고 어메이징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출등강 그리고 뒤쪽을 가보면은 이제 언팩트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메이징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많아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구학이라는 과목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지구학을 지구학 문제풀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법을 주간 학습 플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영대 노트를 이용해서 개념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현재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고 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생각에는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밖에 독서실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나름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딱 고정적으로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또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약간 이게 좀 섞여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중심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에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방이나 아니면 독서실 있으면 독서실 같은데 그리고 방역이 되게 잘 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 강의 듣는 시간 이외에 딱 공부해야 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는 공간을 구분을 해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공간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학원 수업을 듣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공간을 딱 구분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 것처럼 뭐 축한 서너 시간 공부하고 잠깐 좀 한 푹 쉬고 서너 시간 공부하고 잠깐 쉬고 그러는 것보다 학교 수업이나 혹은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딱 5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휴식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것처럼 공부 시간도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여러분 생활 패턴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학원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 있는 주제들 그걸 총 95개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95개 주제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메이징 문제풀이 책인데요 우리 지구학원은 크게 대단원이 세 단원 정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고체 지구하고 그다음에 유체 지구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의 변화 그쪽 부분이 있고 별과 우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PT에도 있는 것처럼 각 대단원별로 출제가 될 수 있는 95개 주제를 선생님이 좀 구분을 했다고 돼 있죠. 95개 주제. 그럼 95개 주제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핵심 주제 1번이 대륙이동설 2번이 음향측심법 3번이 해제확장설 쭉 이렇게 주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매 주마다 한 강의에 세 주제씩 한 두 강 정도 그래서 좀 많이 찍으면 세 강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여섯 주제에서 아홉 주제 정도 다릅니다. 보통은 여섯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럼 여섯 주제를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주제씩만 딱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한 주제 안에도 문제가 꼭 대륙이동설이면 대륙이동설의 대표적인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대표 유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대륙이동설을 기존의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했는지 대표 기출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계교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EBS 연계교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연계교제 분석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주제를 그 세 문제를 통해서 딱 하루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딱 세 문제만. 그럼 개념 정리하고 세 문제 푸는데 딱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딱 아 이 지구과학원 어메이징한 문제 풀이를 나는 밤 9시부터 딱 9시 20분까지 딱 욕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욕을 좀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시작이다. 그럼 목, 금, 토, 일, 월, 화 총 하루에 한 주제씩 그럼 일주일이면은 여섯 개 주제에 대한 문제하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고 이건 꼭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놔야지만 여러분들 이걸 계속 놓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문제를 풀면 이제 한 주에 18문제 정도 문제가 풀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 직접 먼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문제를 풀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중에 틀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맞췄지만은 어, 이건 좀 개념이 좀 애매해가지고 엄영대 선생님이 도대체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각각의 개념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요. 대표 유형 문제에서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기출에서는 지문이 어떻게 쓰이고 자료가 어떻게 나오고 EBS 연계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자료를 변형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 하나의 개념 안에 유기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의는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가 돼요. 화요일날 업로드가 되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업로드 된 강의를 화요일날 좀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주제별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다져져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든 문제 다 수강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이 있으면은 좀 틀린 문제라든가 개념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어명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는 거.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교재를 보면요. 교재 구성? 자 똑같이 교재가 돼 있죠. 교재가 돼 있는데 대륙이동선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요. 이 대륙이동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 문제 4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풀이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평가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낚시질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고자 하는 개념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놨고 그 아래쪽에는 그러면은 대륙이동선의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핵심 개념을 또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대표형 문제 대륙이동선의 기출 대표 기출 형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EBS 연계 형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두 페이지가 한 주제로 돼 있어. 이런 주제가 총 95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주제를 그냥 하루에 하나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주일에 6일이면 몇 주제? 6주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할 때에는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 개념의 본교제에 있는 주제를 하루에 하나씩 총 일주일에 6일 동안 주제 연습을 했잖아. 주제 연습을 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할 때에는요. 자, 문제풀이 교제에는 여러분들 교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워크북 교제가 들어가 있는데 워크북 교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하루에 연습을 했잖아요. 워크북에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워크북에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문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개념, 본교제에서 다루는 주제를 연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 구성은 어떻게 났냐면은 그냥 문제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 본교제의 핵심 개념 첫 번째 주제가 대륙이동설이잖아. 그러면은 워크북 교제의 첫 두 문제가 본교제의 첫 번째 주제인 대륙이동설 주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해적확장설이거든요. 3번, 4번이 해적확장설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도 본교제에 있는 주제, 그러니까 핵심 개념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주제를 순서에 맞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럼 본교제에 예를 들어서 대륙이동설 한 주제에 세 문제가 있다. 그럼 워크북에 추가 문제 두 문제가 있어서 다섯 문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선생님이 또 따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매 일마다 본교제에 있는 문제를 세 문제씩 푸세요. 6일 동안. 그럼 일주일이니까 마지막 7일이 있지. 그 7일째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복습용으로 풀어보시면 한 주제가 완결된 형태로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개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요. 선생님 개념 교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지만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실판에 필기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영대 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쭉 실제로 저희 선생님 수업을 들은 조교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풀이 본교제에도 핵심 개념이 정리가 돼 있지만은 선생님이 그 실판에 필기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거기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영대 노트에 있는 개념들을 대륙이동설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고 그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메이징한 문제풀이도 주제별 문제풀이를 본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이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고 그리고 워크북 문제 추가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고 영대 노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핵심 개념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요. 문제 세 문제 풀고 추가 문제 두 문제 풀고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각 선생님들마다 개념 강의들은 거의 다 끝났죠. 선생님도 이미 1월 달에 개념 강의는 끝났고 그 이후에 그 이후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내가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게 문제 푸는 거잖아.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전에는 이런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이 반드시 한 번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현재는 이런 실전 문제 풀이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기출 문제들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선별을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 강의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까지는 이제 문제 풀이 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단계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어메이징한 문제 풀이 활용 강의 팁을 드리지만은 이 문제 풀이 이외에도 기출 문제 강의도 문제 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 이외에 또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도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들을 기출 문제 강의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마치 마차의 양쪽 자동차의 두 바퀴의 양쪽 바퀴를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을 하면은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가 주제별 문제 그리고 기존에 났던 기출 문제 평가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정리가 되니까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워크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현재 강의는 본교제 강의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 문제를 풀다가 좀 약간 공부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저희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은 저랑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본교제 강의가 끝나면은 이 워크북도 선생님이 따로 촬영을 해서 문제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워크북 강의도 같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하면은 자, 목요일을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매 주마다 3문제씩 일단 하루에 3문제씩만 6일 동안 푸세요. 본교제. 그리고 나서 그럼 열 저녁 문제 풀었죠. 그러면 선생님 강의가 항상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면은 화요일 날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남은 수요일 날 이제 워크북 문제에 있는 추가 문제. 그러면은 총 한 주제당 2문제의 추가 문제가 있으니까 6일 동안 12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영대 노트의 개념 부분을 같이 워크북 문제를 보면서 개념 부분, 빠진 부분을 좀 약간 보충을 하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 6개 주제의 30문제를 매 주당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 주당 30문제인데 이게 10주만 되더라도 선생님이 문제 풀이 강의가 10주니까 그럼 벌써 300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잡고 정해진 분량을 그날 안에 반드시 끝내는 그리고 공부 분량이 미뤄지지 않는 그런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생님의 칠판 필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주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선생님 문제 풀이 본 교지에도 수특에 나와 있는 OX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정리해야 될 거 OX 지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본 교지에도 보면은 자, 이런 것들 교재 자랑을 좀 해볼까요? 자, 본 교지 보면은 대단은 뒤에 보잖아요? 대단은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OX 지문이 있어요. 피디님 이거 조금 시켜야 되나요? 학교 조금 당겨주실래요? 교재만 살짝 내가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이려나? 자, 이런 식으로 본 교지에 보면은요. 각 대단은 뒤에 보면은 EBS 올해 수특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을 판단할 수 있는 OX 문제들을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대단은 별로 OX 지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교지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EBS 수특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대 노트에도 보면은 영대 노트 마지막에도 선생님이 우리 개념 교재에 선생님이 집어넣어놨던 또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OX 문제들을 쭉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서 개념 OX를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여러분들 좀 단권화 시키는 정도로 오답 노트로 사용하시라고 오답 노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모의구사를 많이 풀지는 않았겠지만은 선생님도 이제 아주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의구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온라인 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시중에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구사 풀고 그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 틀린 문제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하세요. 교육청이나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찍기 때문에 그 해설 강의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이나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잖아. 아 이런 걸 틀려? 아 이거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그런 것도 좀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뭐 사전 모의구사 있는데 아 이거 내용을 모르겠다. 질문 올리시면은 이게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 모든 내용을 좀 단권화 시키면은 나중에 앞에 개념 정리되어 있죠. OX 내용 정리되죠. 틀린 문제 정리되죠.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 전날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권화 교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영재 노트는 좀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성 있게 여러분들 현재 좀 진행을 해서 하루하루 매 시간 1분 1초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6월 평가원 저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어메이징하게 문제풀을 만들어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해서 좀 어메이징하게 실력을 좀 올려보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교육정보교사 곧 볼 거고요. 6월 평가원 보겠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아 평가원이 이런 개념들을 어떤 방향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6월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심화 개념 강의에서는 그것도 반영을 하고 6월 이후에는 이제 또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수능 완성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개정된 지구학에 최적화된 지구학원 출제 방향과 경향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지구학원 만점을 가지도록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상황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정말 처음 맞는 상황이에요. 처음 맞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중심 잃지 않고 선생님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게 선생님이 계속 좋은 강의와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구학원은 전적으로 선생님만 믿고 좀 따라오시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정해진 분량은 그날 꼭 마무리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좀 약간 우왕장할 때 일단은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공부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 수능은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내가 할 것만 하세요. 주변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할 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올해 좀 수능 일정도 미뤄지고 했지만은 12월 3일 수능 끝나고 난 저녁에 정말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아주 진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겠죠. 건강관리 잘하시고 선생님도 선생님이 아프면 또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강의 올려드려야 되니까 선생님도 건강관리 잘하고 저도 최대한 지금 집하고 강의 촬영하는 곳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정해진 분량 선생님이라고 약속하고 우리 한번 어메이징한 문제풀이 진행을 해서 어메이징하게 실력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해나가야 되는 분량이 분량을 완전하게 해나가게 되면은요. 12월 그 추운 수능날에도 여러분들은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선생님 어메이징한 선생님으로 한번 힘차게 화이팅하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